한 남성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건물 3층에서 수갑을 찬 채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22세인 한 남성이 10월 6일 아침 미국 애틀랜타주에 있는 법원에 약 122m 높이에서 뛰어내려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아침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건물을 청소하고 있던 관리인이 종이에 쌓여있는 25구경짜리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이 종이에는 타이콘 리차드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리차드슨 씨를 건물 안에서 발견했고 이곳에서 그는 약물 관련 혐의로 사전심리를 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비록 미국 조지아주에서 권총 소지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약물 관련 혐의로 인해 리차드슨 씨에게 있어서 권총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운 채로 3층 회의실에 가두어두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30분쯤 리차드슨 씨는 스스로 유리창을 뚫고 뛰어내렸고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는 약 122미터 아래로 머리부터 떨어졌고 기둥에 머리를 박으면서 추락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는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차드슨 씨는 사망하기 전 경찰에게 다시는 감옥에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